아이쿠아아아 너무 좋아 너 어디가 그 원깨비 내 손을 들어줘 그 밑에 고독있다 그거 무슨색이야 빨간색? 단계 밑에 눌러 그 옆에 따분만 있지 그 무슨색이야 하얀? 그가 파란색을 바꿔 내가 가장 좋아해 그 다음 얼평색 숫자는 몇이야? 0개? 실망 얼평에 들어가서 하얘라고 쳐 욕 안돼 인생이 다했어? 아직 안했어? 빨리해 친구들 홍보 좀 해줘 그럼 지금 하얼래